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주는 것이 맞는지 또는 여러분 줘도 괜찮은지 혹은 준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한 액수 부분과 주의할 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주는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받아가는 사람은 혼자, 손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세법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이 되는 OO만 보다 적게 주면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 세 가지 기준만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사후적으로도 세금과 관련 없이 안전하게 마음 편히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특정 금액보다 적게 빌려주면 이자도 받지 않아도 되고 차용증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인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이 네 안녕하세요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저는 이제 상속과 증여를 위주로 좀 이제 관련 지식을 전달 드리기 위해서 책이나 강의 유튜브를 통해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의 이전이라고 하는 좀 더 거시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자산 이전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가족 간 현금 거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거래 자체가 이제 세법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이 되는 거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이 거래의 본질이 과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거세 대상에 부합을 하는지 이 현금을 좀 움직이시기 전에 미리 좀 검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비거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주는 것이 맞는지 또는 여러 번 줘도 괜찮은지 혹은 준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한 액수 부분과 그리고 좀 더 큰 금액을 아예 생활비나 학자금 초과해서 큰 목돈을 자녀한테 좀 빌려주고 싶을 때에는 이 차용증과 차용증 작성 이후에 좀 주의할 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질문을 받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이유는 법에서는 분명히 비거세 대상으로 열건하고 있지만 이 정량적인 금액, 특정 수준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을 지급할 때만 비거세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생활비나 학자금을 줄 때에는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기준만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사후적으로도 세금과 관련 없이 안전하게 생활비나 학자금을 좀 마음 편히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 그 용도대로 다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거래의 진실성이죠.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명목은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표면화해서 주는 거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돈을 쓰는 것은 일부만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의도적으로 남겨서 나의 주식이나 예적금 혹은 채권, 펀드 나아가서는 부동산과 같은 다른 형태의 재산을 마련을 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생활비나 학자금과 달리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의 진실성 측면에서는 그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금액의 경중과 상관이 없이 비과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추후에는 증액성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이 과연 생활비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부형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생활비나 학자금을 주는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이 생활비와 학자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손자, 손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대학원을 진학 중이거나 혹은 박사 후 연구 과정을 통해서 생활비는 학자금이 부족해서 실제로 그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다 쓸 예정이긴 하지만 자녀의 부모, 즉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나의 자녀가 곧 이 손자, 손녀에 대한 부형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아무리 직계 좀비 속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직접적으로 손자, 손녀에 대한 부형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자, 손녀가 추후에 대습 상속인이 된다고 하거나 혹은 부모가 살아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거나 혹은 파산이나 회생계획인가처럼 아주 장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 대한 부형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활비와 학자금에 대해서 충분히 비과세 범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비는 학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2024년도 1년치 생활비는 학자금을 미리 정해서 1월 1일 날 한꺼번에 주는 경우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활비는 학자금을 지금 당장은 얼마만큼 쓰겠지만 결국에는 남는 자금은 첫 번째 요건처럼 나의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구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요건, 거래의 진실성이 위배되는 것이고 또 12월 31일까지 생활비는 학자금을 다 쓸지도 지금 현재 생활비는 학자금을 주는 시점에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학자금은 안정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만큼만 그때그때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으시고 생활비는 학자금을 지급을 하시면 별도의 증액수 문제 없이 안전하게 가족 간의 현금 자금을 이동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생활비는 학자금 이외에 목돈을 조금 빌리고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선 차용증 같은 경우에 있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차용증은 작성을 하실 때 법적 서식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거래 당시의 경위, 정황만 제대로 담기면 차용증으로서는 효력이 충분히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용증에 담긴 정보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기본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정도는 기본적으로 적고 그리고 빌려주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원금을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원금에 대해서 매달 이자를 얼마나 상환을 할 것인지 연 이자율도 함께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매달 돈을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 갚아야 될 이자가 산정이 되는데 이 이자도 매달 30일 혹은 매달 25일 정도 정해진 특정 날짜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어떤 금융계좌로 이체를 할 것인지 함께 그 내용이 다 담기면 차용증으로서는 충분히 그 내용이 모두 다 담긴 차용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차용증이 법적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특성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일정 금액만큼 내가 돈을 빌려줄 때 2억 1700만원이라고 하는 특정 금액보다 적게 빌려주면 이자도 받지 않아도 되고 차용증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인데 실질적으로도 세법상에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은 맞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세법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연간 법정이자율이 연간 4.6%입니다. 그래서 이 4.6%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내가 받아야 될 이자를 내가 천만원 이상 초과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만 이 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법정이자율인 4.6%를 나누면 그 빌려주는 원금의 기준이 대략 2억 1782만원 정도 단수가 조금 있습니다만 이 특정한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따라서 소위 말해서 쉽게 2억 1800만원보다 적게 주면 내가 한 푼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나아가서 차용증도 귀찮게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이 과연 이 내용을 누가 알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 돈을 빌려주는 금전 대차 거래를 활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조사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말 그대로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혹은 그러한 외형을 가장한 사실상의 순수 증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감출조조사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에서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납세자의 내심 사항에 좀 더 경중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오히려 소명의무에 대한 버튼 터치를 받게 되는 거라서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충수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차용증 하나로 나중에 거래의 진실성을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수원기인 즉 가족 간의 거래일수록 이 차용증을 꼭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걸린 사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이 다 각자 과세가 한 번씩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가장 두 번째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이제 손자, 손녀는 그래도 집에 재산이 좀 있는 상태에서 해외 유학도 가고 오랫동안 외국에서 거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소위 말하는 재산가 분들이죠. 이 자산가 분들께서 대부분 본인의 자녀를 대신해서 손자, 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시각에서 보면은 나의 자녀가 이 손자, 손녀에게 지급할 돈인데 내가 대신 지급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자녀를 대신해서 생활 및 학자금을 대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자, 손녀한테는 큰 영향이 없고 나의 자녀에 대해서 오히려 증여를 한 걸로 봐서 거래 구성 자체를 좀 나와 나의 직계, 자녀한테 한정을 해서 증액 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